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노력이라는 단어가 바로 떠오르시겠지만 우선 이것부터 바꿔야 됩니다. 사람들은 보통 사회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의 엄청난 노력을 생각하면서 저 정도 하니까 성공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곤 해요. 근데 물론 노력이 절대적이고 핵심적인 가치겠지만 노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환경이 뒷받침 돼야지 된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 사이가 화목하고 매일 독서하는 집안에서 자란 아이는 정서적으로도 안정되고 교우 관계도 좋고 학업에서 쉽게 몰입할 수 있어서 우수한 성적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모두 운동선수 출신인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운동을 접하면서 자신의 재능을 남들보다 더 수월하게 오피어 나갈 수도 있겠죠. 한국 야구의 레전드인 이종범 선수한테는 이정호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정호 씨가 어릴 때 아버지가 운동하는 모습을 무의식에 새기면서 자연스럽게 야구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고 야구 배트와 공을 만지고 돌면서 야구에 대한 감각을 차츰 늘려왔어요. 좋은 환경에서 각별한 노력까지 기울이니까 지금은 아버지 못지않은 스타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됐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좋은 환경이 주어졌을 때 제대로 된 노력을 하기가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맹모삼천지교라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맹자의 집은 원래 공동교직 근처에 있었는데 어린 맹자가 매일 곡하는 소리 따라하니까 걱정된 맹자 어머니가 아이의 장례를 위해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이번에는 시장 근처였죠. 맹자가 친구들과 몰려다니면서 상인 흉내내는 그런 식으로 하루 종일 놀게 돼요. 맹자의 어머니는 아이의 교육이 불리하다고 판단해서 결국 서당 근처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제서야 맹자는 그 공부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이때 훗날 대학자가 되는 초석을 다지게 되죠. 이렇듯 인간은 어떤 면에서 이렇게 환경에 쉽게 휘둘리고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하고 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맹자 어머니가 환경의 영향을 무시하고 맹자를 공동교직 근처에서 계속 키웠다면 과연 당대 최고의 재성인으로 성장해 갈 수 있었을까요? 똑같은 재능을 타고났다 할지라도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예쁜 꽃의 씨가 자갈밭에 뿌려졌다면 자라나기 힘들겠지만 옥토에 뿌려졌을 때는 그 지역을 아름답게 수놓을 수 있는 법이죠. 여러분은 자신의 정신을 산만하게 하는 환경이 무작위로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집중과 몰입을 할 수 있는 적합한 환경을 의식적으로 택하셔야 됩니다. 제가 20대 때 아버지 빛이 2억 넘었을 때 당구장에 가서 친구들과 현실도 피하거나 술을 퍼마시면서 신세한탄을 하지 않았어요. 느슨한 환경이 제 의지를 꺾여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식을 쌓아서 더 운명을 내가 직접 바꾸겠다. 그런 일념하의 도서관이라는 환경을 선택한 거죠. 한동안 산중 수련하는 마음가짐으로 수많은 책을 독파하면서 지식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고 덕분에 극적으로 달라진 환경 속에서 정신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면서 결국 기숙학원 원장님 씨를 박차고 들어가서 제 폐기, 제 지식을 증명하면서 기회를 얻어냈던 겁니다. 누구라도 어릴 적 환경은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확실히 있겠죠. 하지만 성인이 된 그 이후에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책임져야 됩니다. 주어진 환경을 탓하면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더 유리한 환경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노력을 따로 해야 됩니다. 만일 아직 준비된 능력이 턱없이 부족해서 다른 사람한테 다가갈 용기가 없다면 우선 저처럼 도서관에 가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 안에서 남들을 고대주춘과 몰입 상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지식, 지혜를 만들어내면 결국 남들한테 이걸 설명하고 싶은 강한 동기를 스스로 느끼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다 보면 반드시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은 분명히 환경을 초월할 수 있지만 여전히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발전에 적합한 환경을 더 스스로 적극적으로 개발해내시길 바랍니다.